선의고 에이스 류형진 선수 시즌 6승 우패 평균자 책점 1위를 기록하고 있죠 1스트리크 2부 2스트리크 서식 삼준아 어떤 상황이시죠 외발 처음 5대5 동점 류형진 선수 뭐죠 류형진 선수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지금 화면이 멈춘게 아닌거죠 어 저 왜 저러죠 스트라이크 확 꽂혔다 진리아 완전 진리아 진리아 완전 진리아 진자가 나타났다 선의 우우 찡찡찡찡찡 완전 진리아 이거 버리고 올게 형준 오빠 진심 완전 짱잘하지 않아? 진짜 이러다 메이저에서 데려가는거 아니야? 어 오빠 형준 오빠 뭔데? 뽀뽀 뽀뽀 하... 어쩌자고 이래도이 ao Study 그리고 저희가 뭐 야 이형님 번호 찍어둬 폰 번호야? 내가 해야 된다 빨리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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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장 연락할게 대박대박 형진오빠 너한테 반한거 아니야? 데이트 잘해라 야 수아야 최수아 어떡해 집에 내려다주려고 네? 눈 튕기고 다시 보고싶어가 숙소 도망났다 도망이요? 그래도 돼요? 안되지 걸리면 팀에서 죽긴한다 어떡해 그럼 다시 가세요 가던 길로 가시 농담이다 내가 에스인데 쫓아내겠나 아 그러네 아 삼진 네 너한테 제대로 잡힌거 같다 아니요 맞나 너도 여자친구 없다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를 좋아할 확률 약으로 치면 퍼펙트 게임만큼 어른이는 것 같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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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사 아니야? 미우사 아니야? 미우사 아니야? 미우사 아니야? 미우사 눈이 감이 제대로 안 돼 미모 오졌다 임주경 몇 방? 임주경이요? 그래도 20등이나 올랐다며 떨어진 것도 아닌데 설마 화내시겠어? 그렇겠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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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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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셨어요? 네 보러 받아라 좀 크게 말해 저 예간판 뜨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는 징크스가 있어가 이 공 없으면 공 못 던진다 근데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결승 경기 때 와달라고 하려고 경기 이기면 이한테 정식으로 할 말이 있다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돼 안 되지?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안어? 대박 고백 내보세요 오 임주경 인기 많은데 얼마 전까지 나랑 사귄다고 소문 쫙 났었는데 처음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뭐? 전남친에 대한 배려가 없네 너희 뭐야? 너희 뭐야? 경기 꼭 보러 와라 이쁘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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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т 야, 데스티미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기회라는 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찾아와서 준비된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다. 재미있겠네, 경기. 재미있게 봐라. 입장하는 류형진 선수. 눈빛 강렬합니다. 등장만으로도 장래 분위기를 압도하네요. 다행히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아 보여요. 오늘 경기 최대 관전 포인트죠. 선의고 괴물 투수. 지경이 못 봤어? 아까 나가던데. 주말인데 공부나 안하고 이 지지배가. 아니, 백날 혼낸 뭐하냐고? 다음의 막이 꺼냈습니다. 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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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최고의 강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는데. 너 좋다. 셀카봉사. 이미 프로멘탈이라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천재형은 이길 수 없다고 하던데. 야, 쟤는 벌써부터 장난이 아니네. 여기저기서 탐내겠는데? 아니, 무슨 야구 선수가 저렇게 잘생겼대? 저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었는데. 야, 저 형이 뭐가 아쉬워서. 진짜거든? 심지어 내가 찾거든? 기가 찬다, 기가 찬다. 야구공은 택배로 꼭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 사람도 니 좋다, 하나? 퍼펙트 게임만큼 어려운 거라면서요. 유영진 선수의 퍼펙트 한 마무리. 오오오! 우오오오. 우오오오. 아